이곳은 브라질 프리티바입니다. 프리티바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인연 마지막 납바를 시작합니다. 브라질 프리티바에서 하나님께서 명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브라질 프리티바에서 하나님께서 명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지개가 엄청 큰게 있습니다. 엄청 무지개가 멋지게 떴습니다. 저런 무지개 전문에 전체적으로 무지개가 있네요. 전체적으로 무지개가 떴어요. 무지개가 떴어요. 다 찍었으면 좋았을까. 다 찍었어요? 조심해요 오른쪽. 왼쪽이요 왼쪽. 저 왼쪽에 있어요. 왼쪽 하늘에. 왼쪽 하늘에 있는데. 크게 키워봐요 확대. 아 오늘 무지개가 엄청납니다. 놀라운 무지개가 있습니다 지금.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무지개가 다 있어요.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. 무지개가. 이런거는 처음 봅니다. 이런 무지개가 난데. 한국에서 못 보는 무지개가. 한국 전체에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했던 기회가 다 보여요. 어떻게 생각하는지. 내가 자꾸 안 보여요. 내 생각은 안 보여요. 과연은 항상 좀 보여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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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멜 지금까지 후리치바에서 하나님께서 enciclado 대년 마지막 나팔을 마칩니다. 나팔절 예수님 공중강님 대년 대숙제일 성도의 휴거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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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